주식시장이 살얼음판을 걸으면서 금융투자소득세 존폐 논란이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여당은 금투세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고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지만 아직 대표가 정해지지 않은 야당은 뚜렷한 하나의 메시지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실상 연임이 확정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의 뜻에 따라 폐지냐 유예냐 내년 시행이냐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신용훈 기자입니다. 금투세 존폐를 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첨예하게 대립해 왔습니다. 사실상 법안 폐지 여부에 키를 주고 있는 민주당은 내년 시행이라는 기존 당론을 거듭 확인해 왔습니다. 오는 18일 당대표 선출을 앞두고 있어 현재의 당론을 재정립할 만한 여건이 못되기 때문입니다. 지도부의 일원인 분이 또는 당대표로 아주 유력한 분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셨으니 그분을 빼고 지금 지도부가 막 뭘 논의해가지고 결정하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민주당 내부에선 한 차례 더 유예한 뒤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상황입니다. 전당대회 이후 유예한 뒤 보완회 나가자는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시장 안정을 위해 기존 폐지에서 한 발 물러난 유예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금투세 폐지가 우리는 당론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지만 유당에서 정의 폐지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는 재차 유예라도 해서 금투세에 대한 국내 주식 투자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게 맞지 않겠나 부자 감세와 시장 불안 요인이라는 명분 사이에서 표류하던 금투세가 이번 주 초 증시 폭락을 기점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훈